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에 신중해 보이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에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중동에 B-52 전략폭격기까지 보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또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이란 대사를 각각 만나 양측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수장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200발을 퍼부은 이란.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과 방공망을 정밀폭격하며 맞대응했고 이란은 또 다른 보복을 예고한 상황. 라파일 하르파즈 신임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자국의 공격은 서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맞대응을 시사했는데 시기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대사는 제재를 회피하며 행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는 이란 대사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쪽 직발의 중동 상황은 미 대선 결과와 맞물려 상당기간 세계 정세를 뒤흔들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